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둘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겉에 젤리 쫄깃쫄깃 전자레인지냄새가 더 맛있어요 이번엔 아스트라제맛 치킨은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간장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하니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은 아삭아삭 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저는 아삭아삭 좀 더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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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삭 아삭아삭 약간 미국чит 국물ET 바 secondly 형 ㅋㅋ